자, 나와주시구요. 우리 빅톤기대 허벅지의 압력인데. 이게 근데 굵기랑은 좀 달라. 굵기랑 상관없어? 아니 골반이죠. 이거 길이랑도 상관이 되게 있어요. 짧은 부분은 되게 좋아요. 자, 주먹 하나. 준비하시구요. 준비됐습니까? 네. 여기 공수 먼저 하는데. 아 진짜? 우선 창군이 먼저 공격이죠. 정말 재밌어요. 준비. 총력이 가장 세대요. 두 친구가. 야인시대요. 하나, 둘, 셋. 궁금하다. 훗! 수빈이 버틴다. 수빈이 버틴다. 3. 4. 5. 스탑! 자, 공격 실패했구요. 좀 쳤다가. 지금 부들부들거리거든요. 힘들다. 자, 5초를 버텨야 되는데. 5초를 버텨야 되는데 수빈이 반호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찬이가 제일 세다고 하지 않았어? 자,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 건지. 너무 하천동 안했나? 수빈이 군의 공격이구요. 5초를 버티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아유, 못됐어. 끝! 뭐야! 아니, 수빈이 왜 이렇게 공손해졌어? 저 1대1이거든요. 1대1인데 어떻게 하실래요? 한 게임 더 하실래요? 뭐, 막내가. 아, 저는 형이 이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럼 찬씨의 승리로 가겠습니다. 저희가 붙이는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. 아름다운 게임이었다. 제안씨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? 병찬과 찬군. 아니야, 아니야. 또게? 너야? 왜 이렇게 떠들어? 데스매치라. 맨범왕이에요. 아니, 시키면 하는거야. 시키면 하는거야. 아니, 두참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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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참깨기. 두참깨기.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저거. 아, 아, 어. 제가 누나가 시키면 해야 돼. 그럼요. 두참깨기. 짬이 돼. 나이가 돼. 저런 한테 아무도 못을게요. 나는 제가 이거 진짜 못해가지고. 할 수 있어. 명찬은 요즘 운동은 많이 했대요. 11kg, 11kg 쪘어요. 준비. 하나, 둘, 셋. 누가 가요? 버텨, 버틴다, 버틴다, 버틴다. 수비에 성공했습니다. 수비에 성공했어요. 마지막이고요. 반대로 반대로. 이제 병찬군 공격입니다. 형 나 진짜 두번째. 너무 힘들어. 얘네들 운동 열심히 했다며. 제가 하트현동을 안했어요. 물 좀 드시고요. 잠깐 10초. 10초. 바디 조심하래요. 바디 조심하라고. 연속 두번. 세미타. 세미타. 준비됐습니까? 네. 주먹을. 병찬군이 수비고요. 창군이 공격입니다. 하나. 둘. 셋. 뭐야. 뭐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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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뼈에서 꾸덕진 났어요. 여성분들. 여성분들을 모르는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. 잠시만. 가세요? 네. 그런 게 있어요. 어쨌든 참. 승. 괜찮아요? 바지는 멀쩡하죠? 바지는 멀쩡해요. 아 그래요? 다리 꼬지마. 다리 꼬지마. 다리 꼬지마. 네. 그냥 앉아있어. 그냥 앉아있어. 잘 앉아있어야지. 마지막 경기로. 마지막 경기로 한 틈만 더 보려고 했는데 의자를 가져갔습니다. 자. 찬이도래 승리. 네. 제가 보니까 찬군이 앞승일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찬군이 벌리는 거는 약한데. 아 아니다. 모으는 건 약한데 벌리는 게 있어요. 바깥쪽 근육이. 근데 찬이형보다 허벅지 힘이 더 세요. 아 진짜? 아쉽게도 못 봤네. 그럼 저희 다음 시즌에. 다음 앨범 때 그때는 찬이 씨와 바로. 저요? 네. 제 의견은 전혀 상관없네요. 아 갔나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이야. 그건 아까 얘기잖아요. 다음 시즌까지 내가 MC일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. MC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아무튼 알겠습니다.